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일즈 톡톡 신나는 실전 화법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대에서 학사를 했고요 중대에서 석사를 했고 홍익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박사 논문은 설득 스토리텔링으로 학위를 받아서 대한민국 1호 설득 박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가족 FC 여러분들이 설득을 잘 하도록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한 25권 정도 썼어요 모르시겠지만 거의 1년에 2권씩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3 정도의 베스트셀러는 못 냈습니다 이 책은요 매년 트렌드를 알려줍니다 올해로 15번째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을 제가 요약해서 오늘 강의와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올해는 검은토끼죠 점프업 하셔야죠 이제 뭐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됐고 사람 만나는데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펼치셔야 되는데요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평균은 실종됐다 뭐 대충하면 중간은 갔었는데 우리 영업현장도 아주 버시는 분이나 못 버시는 분이나 이렇게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대충은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또 관계가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대면 고객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온라인 시장 또 비대면 고객도 생기고 화상으로만 상담을 해서 계약하는 FC분도 만나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내 고객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덱스 관계다 이 관계를 맺는 거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는 인덱싱 하듯이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요 사지 않고 베길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걸 New Demand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고객을 만날 때 이제는 돈이 있는 고객을 만나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문화를 겪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제적 대응 기술 좀 알아서 미리 해줄 수 없니? 요즘 넷플릭스든 유튜브 등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 성향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분을 고객을 분석해서 자산 상태를 분석해서 컨설팅 해주는 거 알아서 해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왔다 AI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객을 먼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고객을 만났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딱 만났는데 사실은 보험을 너무너무 가입해서 만나는 고객보다는 그냥 만나다 보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쇼핑 쇼스트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홈쇼핑 보시죠 어떻게 뭐 살려고 봅니까? 보다 보면 삽니까? 보다 보면 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또 쇼스트를 했었어요 그 전에 아나운서를 했었고 첫 직장은 저도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게다가 제 딸이 지금 신한 라이프 설계사입니다 작년에 입사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신한 라이프 가족이네요 제 딸이 가족이니까 저도 가족이죠 당연히 저도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이 홈쇼핑 쇼스트와 또 우리 설계사의 공통점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궁금해 기술입니다 궁금해야 돼요 홈쇼핑도 보면 이렇게 챈을 돌리다가 뭐지? 뭐야? 하고 보잖아요 나를 만났을 때 뭔가 더 듣고 싶고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해소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궁금해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재미 쓰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보험이 왜 필요한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권하고자 하는 컨설팅하고자 하는 이 상품이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보험 상품 얘기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과 연계된 연관성이 있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Y라고 붙여봤는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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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재미난 동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볼까요? 왜요?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urface economy of replace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이런 아빠는 현실에 없습니다. 시트콤이에요. 미국의 시트콤을 제가 편집한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딸이 계속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성실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설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백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사가 아니에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사이코 쇼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에는 상대를 간파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 힘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더 빨리 반응할까요? 그렇죠? 이 안이겠죠? 아래쪽이겠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듣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가벼운 질문을 하니까. 더 이 안쪽이, 더 듣고 싶어지죠? 이겁니다. 가르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굴을 판다고 합시다. 그냥 완도산 굴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매일 이걸 먹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당신을 위한 건강보양식, 굴의 세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질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한정질문과 자유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답이 있는 폐쇄형, 선택형 질문 그리고 자유질문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저는 선택형 질문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A와 B 중에서 어떤 걸까요? 이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한 두 개 정도를 주고 선택하라는 거. 그럼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유형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엇일까요? 하는 거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참여는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질문을 하라. 어렵나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A일까요? B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A일까요? B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이거예요. 이거죠. 상대에게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우습다 그래요? 당연히 부러운 사람이요. 하겠죠.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질문인데요.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미래를 바꾸려는 사람 누굴 더 부러워할까요? 당연히 미래를 바꾸어하는 사람이죠. 입으로 대답 안 해도 누구나 이거는 속으로라도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과 남을 챙겨주는 삶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남을 챙겨주는 삶이죠. 그럼 보험영업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직업일까요? 남을 챙겨줘야 되는 직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는 남을 챙겨주는 직업이고 행복한 직업이구나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고객은 안다는 거죠. 앞에서 부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미래를 바꾸려는 사람이고 남을 챙겨주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 이게 질문의 힘입니다. 그 다음은 자유질문 공식이에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뭐 바나나라든가 특히 토마토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안 좋습니다. 밖에다 보관하는 게 좋고요. 특히 감자. 감자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한의사들이 병원 침대에서 절대 쓰지 않는 제품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자파 나오는 제품들을 쓰지 않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가는 거죠. 세무서에서 세금 절세하라고 권장하는 보험 상품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예. 종신보험이잖아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얘기할 때 뭔지 아세요? 던지는 거죠. FC들이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궁금해져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정질문과 자유질문을 엮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불행은 예고하고 올까요? 예고 없이 올까요? 네. 예고 없이 오죠. 맞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그러나 그 불행을 미리 대비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그런 상품을 파는 직업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아, 이 설계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나라고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갈등의 기술인데요. 질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갈등을 유발시키면 집중을 해요. 갈등을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으세요. A일까? B일까? 질문했네요. 싫어할 것 같죠? 드라마는 왜 봅니까? 부잣집 아들과 부잣집 딸이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왜? 그게 해소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갈등의 3대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손해 보신 겁니다. 그동안 손해 보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막 불편해져요. 세 번째,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중합니다. 이 세 가지 바법을 써보시면 훨씬 어텐션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중 세암모로 칫솔질 안 했다면 그동안 손해 보신 겁니다. 이중 세암모 팔 때 쓰는 바법이죠. 땡땡땡 보험에 가입 안 하셨다면 큰 손해 보실 뻔했습니다. 기존 고객한테.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손해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바법이에요. 꼭 써먹어보세요. 다음은 질물합법 예시입니다. 와이어 있는 불화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와이어 있는 불화 외신 분들이 안 힘들었는데도 힘든 것 같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백세시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쁘기보다는 불안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시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정화법을 볼게요. SUV 구입할 때는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무릎 에어백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실제로 현대자동차 컨설팅할 때 썼던 화법인데요. 2만 대 정도가 재고가 있었을 때 산타페만 무릎 에어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객이 왔을 때 얘기를 탁 꽂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엔진 놈이 밀고 들어오면 가장의 하체를 다치잖아요. 그럼 평생 뒤에서 누가 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무릎 에어백이 있어야 엔진 놈 들어온 걸 막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분은 다른 매장 가셔서 뭐부터 물어볼까요? 네, 무릎 에어백만 물어봅니다. 없어요, 다른 차는. 그러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갖고 있는,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를 꽂아서 꽉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각인이 됩니다. 연금 상품 가입할 때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만 보세요. 상품의 특징이 있죠? 그걸 꽂아버리면 각인이 돼서 생각이 납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필요한가? 어차피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처음에 만난 게 아니라 만나다 보면 가입하잖아요. 니즈 환기가 되어야만, 필요해야만 상품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A일까요? B일까요? 또는 뭔지 하세요?로 질문을 하시고요. 갈등의 기술. 그동안 손해보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이 방법을 적절하게 쓰신다면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을 빠르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